밀떡이 마지막으로 그는 뭐 이런거 아니야?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출국 없어 타? 이런거 아니야? 그렇다? 고춧가루 소금 warto 찹쌀 설탕 소금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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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춧 고춧가루 박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냉이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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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노른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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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뭐하는 게, 주먹 시간을 다 줄거 같은데 앞에서, 앞에서 근데 아무튼 진짜 치열한데 우리 선생님이 흔들리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알지? 하하하하 뱅 몇 년 전에 콘서트 후기를 갔다 왔는데 그 한 밤 처음에 스탠딩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 밑쪽 그냥 앉아있는 앉아서 보는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처럼 한창 소리가 났대 그래가지고 어 누구 나오나? 그러니까 오랜 거 그랬어요 그랬는데 각진 좀 잡아줘서 이제 좀 대결하고 못 하겠지 길 가서 얘기할 수 없지 괜찮을 때 혼내로 가면 바로 돌려 맛있다 맨날 혼내는 동료랑이고 목격감이 엄청 많아 아 굳이 너무 많아 아 굳이 너무 많아 아 굳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박수해주는 영화 이런 너무 흠집이만 넘치는 거 알잖아 흠집이 시켰어 진짜 나한테 엄마 뭐 녹음 보인 거에겐 흠집이 제이언이 계속... 이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